난 믿고있지 왜 아무도 없자 혼종군데 이건 어쩔 수 없다 혼종이다 와 아 밑에 다 뺏기네 멍청한 놈들 무사실을 빼야되나? 애들 미친듯이 쳐들어오네 여기서 난이도 내린다고 해서 쟤네가 전부다 난이도라 내려가는건 아니에요 아 오케오케 아마고랑이라 이정도는 수락할만하지 아 이거 시코쿠하고 이거 혼슈 하나로 합치는거 굉장히 어렵네 몰이가 진짜 짱짱 세네 짱셋 쓰읍 아일 터졌는 데여 아 이거 큰일이네 아 우선 카스가야마가 내께 아닌데 나 방금 닭에다 샀지 아 지금 맛갔어 지금 아 진짜 너무하네 그걸 막아줬어야지 우선 키오스에다가 병사 다 집어넣어 다 나간다 이거 잘못하다 아우 fuck 사타케 넣어놓고 모가미 넣어놓고 사토미 넣어놓고 류조지 넣어놓고 모가미 넣고 초소카베 넣고 오다 놔두고 미오시 넣어놓고 초소카베 넣고 오토모 넣고 미오시그니 넣고 사이카 정액이벼드 넣고 도쿠가와 넣고 근정류 넣고 다케다 키마드 넣고 오토모 넣고 하아 심하지도 이제 버리자 노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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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뻘 부금 리얼 온도계 이거 어때? 최종화라서 슬픈데 노래가 역시 남자는 서야지 하... 하... 뭐니 넌? 뭐야 무슨 꽝이야? 28명이 나한테 왜 드리대? 이건 뭐 개나 소나 그냥 약간 이거 온도계 약간 마음에 안드는데? 응? 온도계 아니고 그거 아니야? 그거 시계 추 시계 추 같은데 점프 뛰어서 죽이는 거 연습해야 되겠다 팍 그거 누가 승리했나요 아 별지기가 승리했어? 별지기가 핑크띵 아니에요 그 이 봉룡이 나르시아 끝나고 나서 다음에 할 중세 모드 애니 네이티브 익스펜션 소드마스터 모드 때는 판타지 세계로 간 봉룡이 얘네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깡이 좋지 판타지 세계로 간 검성 소드마스터 봉룡이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 우리 묵향 느낌으로 가자고 골렘 탈 수 있는 거 나오면 좋겠다 골람 골렘 배낭에다가 넣어놓고서 등 열리면서 막 타지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와 진짜 너무 쎄다 진짜 미쳤다 와 말 한 번에 죽었어 까불만 하네 어 개쎄네 용어 맨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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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마상 몰이가 먹어버리고서 초속합에 멸망시켜버렸네 야 이제 진짜 4개의 가문만 남았네요 5개의 가문 음 음 지금 난이도 최고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최고거든요 음 어 어 전투쿠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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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바꾸지 어 이거 아니야 어 어 저장되면 안돼 어 전투쿠기 고정되어 있는건데 이거 잘못 만져가지고 150 됐네요 아 음 음 왜이렇게 오래걸리지? 아니야 제발 아 그... 크기가 배틀사이즈라 그러는 그 크기가 갑자기 확 줄어들어가지고 옵션 보여주다가 조졌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 이거 올리는거 어떻게 올리더라? 배틀사이즈 없을건데 프로그램 배틀사이즈 밖에 프로그램 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쉣 아 배틀사이즈 그... 아 저걸 왜 만졌지 내가? 파일 안에다 둬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잠깐만 잘못하다가 야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알았어 기다려봐봐 금방... 금방 들어갈게 이참에 배틀사이즈를 천으로 올리자 어때 네 지금 150으로 되어있거든요 150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천으로 올려버리자 오케이 됐어 굿 깔고 cpu? 괜찮아. 순행식 다 달려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 컴퓨터입니다. 이렇게라도 보상해 줘야지 시간을. 자, 배틀사이저 1000. 좋아요. 난이도 213. 응, 아냐. 이거 왜이래, 이거? 아, 노래 개 구슬프다. 젠장. 200명 모아서 100명 갖다 넣고 그런 식으로 계속 모읍시다. 얘네는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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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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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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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막 하면 안 돼. 저기 핫발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지. 사격 대기 이건 좀 민폐 아니냐 자 준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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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병 보병 물에서 다 수장시켜버려 못 올라오게 아 아까전에 내꺼 오다가 병사 170 아니 150 아 진짜 근위 포병 150명 진짜 어떻게 다시 키우냐 총사 준비하시고 파이어볼 사이로 쏘세요 아니요 시청자한테 받았습니다 포병 병사는 받는거 아냐 병사 받으면 다 죽어 영수증 색깔 빨개진다 뭐야 아 17명이 왜 까부는거야 깡이 왜이래 이거 방군 새끼들 이거 미친거 아냐 아니 무슨 깡이야 거의 감이 가재네 거의 깡이 왜이러지 정의기마대가 방군한테 죽고 난리가 났네 정의기마대가 방군한테 죽고 난리가 났네 정의기마대가 방군 설명하기 길어요 그 너놓고 나는 그건줄 알았지 아 가라 좀 궁병 아 궁병 이거 지금부터 쏘게 해야되겠다 어차피 어차피 계속 지금 쏴도 맞을까말까라 애들이 자 기병하고 거시기하고 돌격하고 가랑이 사이로 쏘면서 야 무슨 기마대가 막 그냥 죽어버리네 그냥 이게 می카가지고 이게 야 이거 왜이렇게 많이 죽냐